민주당 수석대변인 권칠승입니다. 두 가지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 등골 브레이커가 되겠다는 것입니까? 두 번째는 도청 의혹도 따지지 못하면서 국익은 지킬 수 있습니까라는 제목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등골 브레이커가 되겠다는 것입니까? 정부 여당이 이번 주에 당정 협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과 인하율 조정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류세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유류세 인하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한 후 7월 말에 폐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에 따른 서민 증세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문흥과 부자 감세로 두 달 만에 16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를 내더니 결국 서민 지갑을 틀어 떼우려는 것입니까? 최근 오펙플러스의 깜짝 감산 결정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 100달러 선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류세를 인상한다면 서민 경제는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더욱이 정부 여당은 전기 가스 요금 인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경제 무능도 부족해서 국민 등골 브레이크가 되기로 작정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다라더니 정말로 서민 경제를 초토화시킬 작정입니까? 곧빛불린 물가에 국민 등골은 더욱 휘어가는데 정부 여당은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할 생각에 골몰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요금 줄 인상을 중단하십시오.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어깨를 가볍게 하는 것임을 유념하고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도청 의혹도 따지지 못하면서 국익은 지킬 수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고가 점입가경입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도청 파문과 관련 어떤 경우에도 신뢰와 믿음이 흔들리지 말자는 인식이 확고하게 일치했다며 전화위복의 계기를 삼자는 데 의기투합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확인도 없이 위조설, 악의야 없는 도청 등 어설픈 괴변으로 미국을 두둔하더니 도청이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항의는커녕 덮고 가자는데 순순히 응해주었다니 한심합니다. 더욱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도청 문제는 의제로 다뤄질 계획이 없다면서도 한미정보공유확대 대상국에 일본이 포함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우리의 독도를 자기네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합당한 조치인지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일본과 관계 회복을 서두르다가 굴욕 외교라며 국민의 문매를 막고서도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속도를 내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에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흘도 채 남지 않은 한미정상회담은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반도체, 배터리 등 우리의 미래가 걸린 산업들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협상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권을 침해해도 용인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굴정적 자세로 과연 우리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런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70년 동맹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당당한 외교로 도총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주권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당당한 외교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정상회담에서 제대로 국익을 지킬 수 있을지 국민께서 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